자 여기는 여기 앞에다가 월을 붙여 줘야 겠구요 이즈가 아니라 아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와시 아니라 와레벨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보자 그 다음에 유징이 아니라 유스 자 여기는 이 푸절이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들어가고 여기는 명령문의 자리가 된거에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들어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잇은 이 레드 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와레벨 들어가면서 왓절에는 동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없는데 복합관계대명사절에서는 생략될 수 있어 일단 여기는 이즈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고 자 이 와레벨 절은 명사절과 부사절로 쓰이는 거에요 왓절은 근데 명사절로만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왓이랑 와레벨 골라내는 문제 있으면 답은 무조건 와레벨야 근데 여기는 왜 왓이 안되느냐 얘가 문장 주어고 얘가 문장 동사고 여기는 부사절로 사용된 표현이지 그 메세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모어는 머치와 매니의 비교급이지 그러니까 모어만 보고는 모어만 보고는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몰라 머치 쪽이면 단수, 매니 쪽이면 복수인데 자 여기에서는 뭘 나타내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 어 여기에서 여기서 요거를 받아야 되겠다 요거 그러니까 모어베지터블 아니면은 모어 프로덕트 이렇게 모어 프로덕트로 가도 되겠다 근데 여기는 이제 모어가 붙어있으니까 더 많은 상품들 D-U-PRO D-U-CTS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수동태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워레이드 오른쪽에 정리된 것처럼 레이아웃하면 배치하다인데 그러니까 노타라는 얘기야 노타 그러니까 이 얘는 레이의 그 3단 변화에 속하는 거지 레이, 레이드, 레이드 그 다음에 라인은 라인은 이제 자동사고 레인은 타동사죠 라이, 레이, 레이, 레인 이렇게 여기는 수동태가 되어야 되니까 BPP 여기까지 uga'd 라이, 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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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ィ라는